꿈을 꾸고만 싶어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야 가까이 가서 보자 1시 정각에 이미 콘서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대체 콘서트는 누가 소피 내가 가짜 펜들론즈의 공연을 찍어서 보냈어 고마워 아띠 공연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런 춤을 사람들은 모두 제가 저런 춤을 춘 줄 알겠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복면 왕자라는 공연입니다 무대 위에서 누가 진짜 펜들 왕자님인지를 관객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게 이 공연의 목적이죠 당신 누구야? 남의 무대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켜 왕자님의 공연을 축하해 주기 위해 왔습니다 저에게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? 허락하게 놀아 음악은 AR이 아닌 MR로 괜찮나요? MR? MR이건 AR이건 일단 시작해보자고 그럼 이건 빼고 어서 왔띠 AR은 반주에 가수의 노래까지 함께 녹음된 걸 말해 그리고 MR은 가수의 노래 없이 반주만 녹음된 걸 말하지 이만 펑긋 걸었다간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니끼야 멋지게 돈만 잡아 볼까? 여기서 시작이다 어떻게라? 여기가 시작 아닌가? 말하지 않았나요? 노래 없이 반주만 연주된 MR 으악! 노래가 안 나온다고! 어? 아무도 대신할 수는 없어 누구의 노래를 부를 거야 이런 진짜 펜들 왕자님의 목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꼭 천국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뭐, 공연료는 이미 챙겼고 어디가서일까? 아휴, 스페널 왕자 공연 수익은 모두 브루이오톡지에 쓰기로 약속이 돼서요 아휴, 그거 이르네 어? 저기 어라? 가방 어디갔어? 아휴, 이럴 땐 도망가는 게 제거야 감사합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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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비 오네? 아휴, 이제야 여러분께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하필이면 비가 오네요 아휴, 이제야 여러분께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하필이면 비가 오네요 아무래도 공연을 비가 오네요 중간에요 안돼요! 저희 괜찮아요! 어휴, 네 괜찮아요! 저희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세요! 엔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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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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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하늘의 꽃처럼 우산이 뛰었어! 죽었어! 우리에게 우산은 너무 커! 요정 왕국에 있는 우산이란 우산은 모두 다 가져온 거니까 꼭 반납하세요! 우산이 와도 밝은 햇살 비춰줄게요 우산을 공중에 걸 생각을 다하다니 굉장한데 공연기획자에겐 공연이 잘 진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 덕분에 이번 공연은 대성공! 엄청나게 퍼붓는 비에도 멈출 수 없었던 펜넬 왕자님의 공연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유정 비비 공연기획자 소피 공연기획자 스피넬 오늘의 임무 완료! 공연기획자 공연기획자 미션 클리어 식사